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초급 영어 5주차 1교시 어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담당 교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음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동사의 어 동사의 변형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이나 비동사로 만드는 그런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들 이런 것들을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일반 동사의 그 단순 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시제라는 건요 어 제목이 이렇게 과거시제라고 되어 있죠. 이 과거시제라는 거는 어 먼저 예문을 한번 제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 went to a jazz festival yesterday. 여기서 I 나 went 나 to a jazz festival yesterday. 과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는 yesterday를 보시면 과거의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죠. 어제라는 jazz festival a jazz festival은 과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went 동사를 보시면 go의 과거 형태인 went를 보시면 이게 아 내가 어제 재즈 축제에 갔었다. 요렇게 해서 went를 보고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장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은 동사가 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I 라든지 jazz festival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사는 과거시제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요거는 과거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이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아 yesterday이다 이거는 형태를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 뜻이 어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형태가 바뀝니다. 여기에는 동사는 원래 동사 원형은 여러분들이 안다시피 go인데 go는 또 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형이 가다라는 뜻이고 갔다라고 바꾸고 싶다면 I나 a jazz festival이나 to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동사 형태인 went를 보시면 go의 과거를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음이 이렇게 막 좋고 이렇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번 읽어야 본인이 잘 읽어야 잘 들립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라와 랍의 대화인데요. 로라가 먼저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랍? 했습니다. what did you do? 일단 먼저 요거는 놔둘게요. 요거 놔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you do on the weekend, 랍? 너는 주말에 했다. 너는 주말에 한다. 무엇을, 무엇을 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하고 여기 나오는 여기 조동사 디드는 해석이 잘 안되시면 뒤를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주말에 무엇을 했니, 랍? 이라고 되겠죠. 음, my girlfriend and I went to the jazz festival yesterday. 내 여자친구하고 나는 재즈 축제에 어제 갔었다. my girlfriend and I가 과거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went가 과거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wow, tell me about it. 그 얘기 좀 해봐봐. 이런 말이죠. well, I drove, 여기 굳게 되어있는 거는 과거 형태인 동사를 나타냅니다. I drove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운전을 했었대요. my girlfriend made sandwiches and brought some fruit. 나의 여자친구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어떤 과일을, 일정 양을 가져왔어요. 과일을 좀 가져왔어. 라고 했죠. 뭐, 여자친구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자친구가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고 과일도 좀 가져왔어. 이렇게 단순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the festival 그 festival은 아웃도어 이벤트 야외에서 했었는데 so we sat down on the grass 잔디 위에 앉아서 watch the performance watch the performance watch the performance 바람이 별로 안 좋죠. performance 퍼, 포먼스 이때 피는 푸 바람이 나고요. 이거는 푸 바람입니다. 퍼, 포먼스 그래서 공연을 봤어 이 말입니다. was, watched 이런 것들이 다 과거가 되겠죠. 뭐, 여기 made나 앞서 읽은 대로 brought도 있습니다. all of the jazz artists played very well 모든 재즈 예술가들이 굉장히 연주를 잘했다. we took many pictures and enjoyed ourselves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고 우리 자신은 정말 즐거웠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대로 공부를 할 때 항상 제목이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라고 되어있죠. 그럼 과거 시제는 동사에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go의 과거인 went drive의 과거인 drove make, made bring, brought bring에서 온 거죠. 가져왔다. festival is is의 과거인 was so we sat down sees의 과거죠. 앉아서 watched 보았다. 모든 재즈 연주가들은 매우 연주를 잘했다. played very well. we took many pictures took many pictures and enjoyed 즐겼다. ourselves 우리 자신이 즐겼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있는 굵게 되어있는 여기 제가 밑줄 꺼놓고 굵게 되어있는 부분은 전부 다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드나요? 짜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되며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끝내다 이게 있는데 끝냈다 그러니까 쌍시옷 발음을 하면서 뭐 뭐 했었다 했다 이렇게 하면 과거가 되듯이 영어에서 이렇게 일반 대부분의 동사에다 ed를 붙이면 과거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동사의 과거형은 규칙동사인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원이 규칙동사의 경우 되어있으니까 2번같은 경우는 불규칙동사의 경우가 있겠죠. 자 보시면 대부분의 동사에 ed를 붙인답니다. 예문을 보실게요. finish 했어요. 끝내다 끝나다 ed를 붙여 finished 끝났다 되죠. work worked 여기다 ed를 붙여서 일을 했다가 됩니다. e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 d만 붙이면 되겠죠. smile smiled 여기 d만 붙이시면 됩니다. arrive arrived arrive arrived 여기 뒤에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자음 모음 자음 순으로 끝난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음은 뭐고 모음은 뭔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모음은 쭉 빼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적는게 조금 불편한데 a e i o u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게 모음입니다. 굉장히 저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보는데요. a e i o u 왜 이렇게 밖에 못 적는가 하시겠지만 적는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모음이 a e i o u 입니다. 그러면 자음 모음이 아니면 다 자음이죠. 중간에 모자음 자 모음 이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 아니면 영어에서는 다 자음이니까 a i o u 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모자로 끝난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모자 자 모자 한번 볼까요? 자 t는 a i o u 안에 안 들어있죠. 그래서 t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끝났습니다. stopped stopped 되겠죠. 그래서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이 뒤를 붙여보자 요거죠. 마지막 자음을 덧붙이고 이 뒤를 붙인다. stop stopped 이렇게 됩니다. omit 생략하다는 뜻인데 요긴 놔두고요. 자 자 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모 자는 자모 자 자로 끝나고 ed를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omitted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ae i o u 자음 플러스 y 는 ae i o u 인 모음 빼고 말입니다. 자음 플러스 y 는 y를 i 고치고 ed 를 붙인답니다. carry 할 때 여기에 r 자음 이죠. 자음 플러스 y 는 y를 i 로 고치랍니다. 고치고 ed carried study studi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모음 아까 제가 성공적으로 적었었는데 잘못 눌러서 다 지워졌습니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ae i o u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모음 플러스 모음 a 그 다음에 y로 끝나면 그냥 ed 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play played enjoy enjoy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기본적인 것이니까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불규칙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많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 모르시진 않을 건데 일단 begin begin bring brought buy bought 차이점은 여기 r 에 차이가 있겠죠. r 있고 없고 catch coat choose chose come came cut cut 여기 동사원형 cut 하고 과거 cut 똑같습니다. 물론 과거 문사 세 번째 나오는 거 cut 똑같아서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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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draw drew drink drank drive drove eat ate fall fell fight fought 이렇게 되죠. 동사원형이 find, found, fly, flew 여기 found가 있는데요. 동사원형이 found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왜 이러는가 하겠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found 요거에 요거는 설립하다 기금을 마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사원형이 동사원형이고 여기다가 굉장히 웃긴데 요렇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found founded 그러면 이거는 found는 기금을 마련하다 설립하다 기금을 마련했다 설립했다 가 됩니다. fly, flew forget, forgot, get, got, give, gave, go, went have, had, known, you leave, left, make, made, meet, made, pay, paid, ride, road 뒤에 여기 과거 문사형태는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run, ran say, said see, saw sing, sang sit, set slip, slap speak, spoke stand, stood swim, swam take, took tell, told think, thought write, wrot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동사들이라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외운 걸로 제가 간주하고 자 자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의 긍정문 또는 부정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들어라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만들어라고 나오진 않지만 만들어 놓은 거는 아 이게 과거형이구나 과거형태를 부정문으로 또 만든 거구나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의 부정문은 동사원형에 do의 과거형 did과 not을 사용해서 did not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축약형으로 didn't로 축약할 수 있죠. 여기 금정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부정문이고 여기 뭐 affirmative statement인데 요거 affirmative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나 요게 동사가 과거형태이다 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I, you, he, she, it, we, day가 왔을 경우에 watched TV, yesterday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yesterday가 왔는데 watch 이건 안됩니다. yesterday가 왔으니까 watched watched TV yesterday 요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을 보겠습니다. 역시 주어는 동일하고요. watch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과거형태로 did not을 데려왔습니다. did not watch TV yesterday 여기 왜 watched 하지 않나요? 문장에서 시제는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watched 긍정문은 watched 했어요. 부정문은 watched를 쓰려고 하다가 아 이게 부정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did not 요기서 did가 벌써 이미 동사의 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 한 번 더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동사의 시제는 한 번만 적용되니까 did not watched가 아니고 did not watch TV yesterday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은 요 표정도는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실전 문제를 풀 때에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yesterday yesterday afternoon a week ago a month ago before in the past in 2001 last night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last Sunday last가 붙으면 지난 in 지나간 연도 in the past 과거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 before는 여기서는 이제 과거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before는 뭐 다른 시제에도 쓰이니까 반드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a month ago a week ago 전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he finished the work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라는 말은 어제니까 일을 마친다 어제 일을 마친다는 안되죠. 어제 일을 마쳤다 해서 여기다가 일일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they were very popular in 2000 2000년에 그들은 매우 인기가 있다 이거 안되죠. 그래서 있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they were very popular in 2000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과거 동사와 같이 쓰시면 훨씬 더 같이 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아 last week가 있네 그러면 예문 중에서 그 밑에 선택지 a b c d 중에서 과거 동사 형태를 고르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he watched tv yesterday 이랬습니다. 그는 어제 tv를 봤다 여기 있죠. 과거 그래서 he did not watched 이건 안됩니다. 한번 여기에 did라는 과거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he did not watch he did not watch 는 안되고 he did not watch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다른 예문을 보시면 he did not watch tv yesterday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가 한번 적용돼서 동사 뒤에는 다시 과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문장에서 한 번만 과거 시제가 적용된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complete sentence using past forms of verb given 주어진 동사를 동사 형태에 동사를 보시고 과거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예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 he exercised in the park 공원에서 운동을 했다 되겠죠.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운동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번 보겠습니다. last night 여기에 과거 형태인 단서가 있죠. 그러면 그녀는 dvd를 시청했다 해야 되니까 요거 뒤에 요렇게 watched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 그녀는 dvd를 시청했다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yesterday 가 있습니다. yesterday 어제 그는 점심으로 많이 먹었다 해야 되니까 eight 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먹었다니까 여기 a입니다. u가 아니라 eight 요렇게 되겠죠. eight eight 자 jason four 여기 four 있습니다. 잠들었다 during the meet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회의 시간에 잠들었다 해야 되니까 과거를 써주는 게 알맞은 표현이 되겠죠. four fail four의 과거형이 fail입니다. 그래서 jason fell asleep during the meeting this afternoon 요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여기에 문제 토익 문제를 불러가면 이렇습니다. last night 있네 아 과거네 그러면 과거동사 yesterday 아 이것도 과거네 과거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에 미팅 시간에 잤어 이렇게 되니까 four의 과거형 fail을 고르실 수 있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택지가 ABCD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 요 시간을 보고 바로 답을 딱 딱 고를 수 있어야 파트 5는 성공적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c를 한번 볼게요. 문장을 바꾸랍니다. 뭘로 바꾸냐면 negative sentence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하는 문제네요. 예문을 보시면 I drove to work yesterday 나는 어제 일하러 운전하고 갔죠. 난 어제 운전하고 가지 않았는데요. 요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didn't drive 또는 did not drive 되겠죠. 여긴 drove 를 썼지만 과거 시제는 한번만 적용되므로 I didn't 했으면 I didn't drive to 해야 되는 거지 I didn't drove 하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I didn't drive to work yesterday 어제 운전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한번 요거를 옆에다가 제가 동사만 고쳐볼게요. 자 부정문으로 고치라고 하니까 I finished my report yesterday 난 어제 나의 보고서를 끝냈다. 어제 끝낸 거죠. 난 어제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에만 딱 고치면 되겠죠. 시제는 한번만 적용이 되니까 디드를 여기 쓰시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게 디드 낫 요렇게 쓰시고 여기 피니쉬를 치용 요렇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피니쉬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동사 원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니쉬 디드 낫 피니쉬 이렇게 되겠죠. I went to my granny's yesterday 나는 할머니 집에 어제 갔다 요렇게 그랜이라는 표현을 쓰죠. 안 갔다라고 하고 싶네요. 그러면 요렇게 끌고 와서 디드 낫 그대로 쓰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거 쓰는 걸 보면 보고 있으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만 자 디드 낫 쓰고 이거를 went 를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쪼꼬 디드 낫 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써놓고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매끄럽진 않지만 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 에이트 햄버거 점심식사로 그들은 햄버거를 먹었다. 네 햄버거 하나에 칼로리가 더블 치즈 버거 이런건 580 정도 됩니다. 580 그러면 이제 보통 밥 한공기가 180 에서 200 이면 두 그릇 을 한자리 콜라 하고 같이 먹었 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별로 많이 안먹었는데 살이 찐 다. 잘 따져보시면 많이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찌는건 쉬운데 빠진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I ate 햄버거 그러면 제가 햄버거에 미칠 것 같습니다. 햄버거가 좀 땡길리네요. They ate 햄버거 햄버거 를 부정해야 되겠죠. 안 먹었는데요. 잘 적고 있습니다. Did not eat 이렇게 되겠죠. Did not eat 먹지 않았어요. 저는 햄버거를 먹지 않았어요. 저는 피자를 먹었어요. 뭐 이런 거 안 먹었어요. 하려면 They did not eat 햄버거 for lunc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 형태를 한번 고쳐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Judy의 Judy의 일기랍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 안에 넣고 한번 쫙 해보실 건데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prepare 준비하다 go 가다 meet 만나다 make 만들다 chat 자 잡담하는 거죠. 잡담 그냥 좀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 좋은 말로 담소를 나누다 come 오다 have 가지다 finished 끝내다 이렇게 됩니다. December 4th Tuesdays 12월 4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나는 읽었을 때 저는 하지 않죠. 나는 진짜 오늘 하루 바빴다. 그러면 I had a really busy day today in the morning 아침에 오늘 그 비즈니스 컨퍼런스 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 prepared 를 넣으시면 되겠죠. prepared 이게 과거니까 ed를 붙이셔야 됩니다. d를 붙이셔야 되겠죠. 이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친구들하고 점심시간 동안 막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chatted 여기다가 have를 넣어버리면 나는 점심시간에 친구를 먹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헤드 를 넣으시면 안되고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chat 이렇게 되겠죠. 자모 자로 끝났으니까 자모 자를 하나 더 붙이고 id를 붙이시면 되겠죠. chatted we 우리는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어 한 시간 동안 그 어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할게요. 이 부분 친구랑 이야기를 했다. 여기다가 chat를 여기다 넣을게요. chat를 여기다 넣고 많이 내려왔네요. 자 chat를 chat를 여기다 넣고요. 친구를 만났다를 넣겠습니다. 여기에 i met my friends during lunch time we chatted for an hour 우리는 이렇게 막 담소를 나눴어요. after i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죠. 네 힘이 과해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i came back to the office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i had my 프리젠테이션 뭐 해도 되고 made 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i made my 프리젠테이션 a lot of people were there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i was nervous 당연히 긴장했고 but i 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inish 쓰고 ed i finished the 프리젠테이션 석세스 풀리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ater in the afternoon 오후 늦게 my co-workers and i co-worker 영어에서 co-가 붙으면 같이 라는 뜻이에요. 그럼 같이 라는 사람들이니까 동료란 뜻이죠. 내 동료와 나는 바에 갔어요. 그래서 went 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co-workers and i went to a bar for some beer 맥주로 맥주를 마시러 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셀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동사의 과거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내가 주문했던 그런 대체 부품은 대체할 수 있는 부품들은 last week니까 어제죠. 그래서 alive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단서가 빨간 걸로 last week 이렇게 있습니다. 2번 lord among a mond sand of norway 네 그렇습니다. 음 norway 에 이 사람이 1911년에 사우스 남극에 도달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거니까 과거인 reache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파트 5 는 그냥 이렇게 단서가 last week 있으면 아 과거 1911년 아 과거 네 그러면 reached 이렇게 고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3번에 last friday 지난 금요일 네 그러면 과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슐 테스트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단서를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단서를 찾으시고 동사를 거기에 맞게 찾으시면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단어가 문제인데요. 단어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토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5주차 1교시 수업을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동사의 과거 형태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2차 2교시에서는 이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챕터를 이어서 한번 동사의 과거 형태의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